안녕하세요. 자, 특강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수업했던 거 확인할 거 일단 세 가지만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가 너희, 저희라고 했을 때 이거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파생어라고 수업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희를 접사로 다루지는 않아요. 고려대 사전에서만 접사로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파생어로 보지 마시고 뒤에 뭐가 붙으면 되지? 그럼 다시 대신에 이렇게 복수 접사 붙으면 이제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파생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희는 접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쟁이가 붙는 건데 사전 찾아보시면 개구쟁이라고 나오고 욕심, 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애초에는 쟁이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전 찾아보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얘는 접사 쟁이가 붙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쟁이가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뭐가 붙은 단어다. 접사가 붙은 단어니까 뭘로 보시고 파생어로 보시고 분리가 안 되면 그냥 한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역시 논란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쟁이가 붙으면 일단은 뭘로 낼까 파생어로 낼 확률은 높아요. 높은데 공부니까 사전 찾아보셔가지고 분리되냐 분리되지 않느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 형태소 분석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온 건데 만약에 철수가 학교에 간다라고 할 때 간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가다에다가 니은에다가 다 이렇게 갔어. 그치?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뭐가 또 실려있냐면 가다에다가 니은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 종결어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형태소를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몇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 견해 차이라고 나오거든요. 견해 차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핑계가 견해예요. 사실은 국어에서. 언어라는 게 진짜 칼로 무 자르듯 빡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에다가 종결어미가 들어간 거고 얘는 니은다라고 하는 뭐가 들어간 거다. 종결어미가 들어간 거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시험에 나와서 형태소 개수를 세라라고 한다면 무조건 정답은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돼요. 한쪽만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한쪽 손을 들어주는 순간 하나는 완전 바보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야? 그쵸? 얘는 뭐가 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는하고 니은하고 배웠단 말이지. 그치? 그렇다고 또 얘를 또 손 들어주면 또 얘도 또 사단 실려있으니까 또 얘도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출제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정답은 둘 다 되는 거니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논란의 중심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쁜 옷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뭐가 돼버리지? 여러분. 예쁜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된다.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고 아까는 이제 그 니은을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볼 거냐. 아니면 니은다라고 하는 뭘로 볼 거냐. 종결 어미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되셨죠? 이거는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끝. 이러면 지난주 공부했던 거 확인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주차 수업할 거는 품사예요. 품사가 되는 건데 사실 이 품사는 여러분 제가 기본 수업할 때 한 8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8시간에서 한 7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4시간 안에 그것도 또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또 문제까지 5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4시간 안에 다 풀어내려면 일단 여러분들을 초시생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도 다 시험 보는 분들이 모여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바퀴 이상은 다 돌았다.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건 중요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제 한자어가 되는 거고 낱말은 뭐가 되는 거고 고유어가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겁니다. 나 들었어 학생들한테. 커피숍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공부 잘 되고 있어. 이러길래 어 뭐야 학생이야 라고 했더니 어 나 공부 잘하고 있어. 근데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나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 진짜? 난 낱말이 어려운데. 뭐라고? 진짜 너는 낱말이 어려워? 난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 아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진짜 열심히 해야겠지. 그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낱말과 단어를 이제 여러분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품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낱말과 단어는 좀 정리가 되기 전이 되는 거고 품사는 그 낱말과 단어를 정리가 된 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립적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차잖아. 벌써 우리가 최소한의 단위를 지금 뭐뭐 배웠냐면 음은 배웠죠. 뜻을 구별한 최소 단위. 그치? 그 다음에 음절 배웠잖아.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마디. 최소 단위. 그치? 그 다음에 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뭐가 된다? 낱말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낱말과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품사라고 부른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변어와 불변어가 되는데 요거는 뭐 기본이 되는 거고 다 외우셨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에서도 자주 나왔던 거예요.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 등이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세 가지야. 그치? 동사, 형용사에다 뭐까지 넣어주셔야 돼? 서술교조사이다까지 넣어주시고. 그치? 나머지는 싹 다 뭐가 된다? 불변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외우셔야죠. 그쵸? 뭐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런 거 당연히 외우시는 거고 의미가 이제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건 우리가 다 살펴볼 거니까 요건 지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먼저 갈 건데 명사예요. 명사.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에 대한 뭐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좀 작아서 넣어놓지 않았는데 해주셔야 돼요. 명사 종류를. 명사 종류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그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의존명사와 자림명사. 그치? 이 의존명사는 우리가 사주 안에는 못 다루는더라. 그치? 사주 안에는 못 다루는데 이 의존명사가 뭐와 관련된 거야?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의존명사, 자림명사 그 다음에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그치? 요거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조사쓰임이 다르잖아. 일본에게, 일본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유정명사, 무정명사.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서 추상명사와 구체명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돼요. 좀 분리를 좀 해놓는 게 좋고, 특히 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띄어쓰기가 80%가 거기야. 그거야. 띄어쓰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띄어쓰기를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몇 개야? 세 개야. 의존명사이거나 조사이거나 어미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야. 많아봤자. 예를 들어 대로 있죠. 대로. 그치? 대로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두 개예요. 의존명사 대로와 조사 대로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헷갈릴 게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의존명사를 모르면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띄어쓰기도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띄어쓰기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명사 종류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명사가 요즘에 여러분 되게 핫해요. 직렬 무시하고 품사에서 가장 오래된 강호는 제일 출제가 높은 건 누가하고 누구예요? 여러분 당연히. 동사하고 형용사가 일단 제일 치열한 싸움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 대명사가 되게 핫해요. 대명사가. 그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인칭 대명사가 1인칭, 2인칭이 있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인칭은 보통 말하는 사람은 1인칭이 되고 듣는 사람, 청자가 뭐가 되는 거야? 2인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즘 핫한 거야. 3인칭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이 대명사가 되게 핫하거든요. 자, 제기대명사라는 뭐냐면 바로 앞에 오는 명사를 대신 받아줄 때 그걸 뭐가 된다?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지. 어머니, 쉼표, 당신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이래요. 그랬을 때 당신이 누가 되는 거야? 엄마를 받는 거지. 2인칭, 당신이 이게 아닌 거야. 이해 가요? 이해 가? 그거야. 그래서 당신이 하면 2인칭이 되는 거고 어머니, 당신께서는 하면 뭐가 된다?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에도 다 나와 있는데 프린트 한 장 넘겨보면 나올까요? 박스가 있을 거야. 박스, 박스, 승승 포인트 있네. 그 승승 포인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당신이 먼저 실수했잖아 라고 하면 몇 인칭이 되는 거야 당연히? 2인칭이 되는 거야. 2인칭이 되는 거고 어머니, 당신께서는 늘 나에게 몇 인칭이 되는 거야? 3인칭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좀 군무원스럽지는 않은데 낚을 수는 있어. 뭐라고 낚냐면 이렇게 나온다? 줄 쳐놓고 얘는 앞에 나오는 어머니를 받는 거니까 제기대명사인데 2인칭, 2인칭, 2인칭 제기대명사라고 낚는 거야. 돼야 돼? 택도 없어요. 2인칭, 제기대명사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제기대명사, 제기칭은 무조건 몇 인칭이야? 3인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넘어가시면 안 돼. 속으시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신이 뭐가 된다?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고 선생님 저희가 쿠키 구워왔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몇 인칭이야? 1인칭이 되는 거고 우리 집 애들은 저희들밖에 몰라.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몇 인칭이야? 3인칭. 여기 없으면 3인칭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미지칭하고 부정칭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빼버렸는데 자기도 들어가. 자기. 그치? 자기야 밥 먹어. 몇 인칭이야? 당연히 2인칭이 되는 거지. 그치? 영희야 나 노트 좀 빌려줄래? 나 아직 채점 못했어. 어? 철수한테 빌려. 네 자꾼 철수잖아. 철수는 자기밖에 몰라. 안 빌려주더라고. 옆에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만약에 있으면 이 새끼는 얘는 지 밖에 몰라라고 하겠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인칭이 되는 거야? 3인칭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인칭이 뭐 할 수 있구나?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미지칭하고 부정칭이야. 미지칭은 모를 때. 부정칭은 정해진 바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그 다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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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내 도시락 까먹었어? 라고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칭이 되는 거고. 누구나. 아무나.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나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부정칭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지칭하고 부정칭에서는 이제 누구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띵동띵동 하니까 뭐라고 해? 택배요? 라고 하잖아. 뭐라고 해요? 누구세요? 라고 하잖아. 누구라고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누가 뭐가 된다? 누구가? 미지칭이 된다. 그 얘기가 되고 야 선생님이 교무실 청소하게 아무나 내려오래.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반장 눈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그치? 아무나 내려오래. 반장 보고 오잖아. 그러면 너. 정말 재수없지. 그때는 동작도 크면 안 돼. 동작도 크게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 가만히. 동작이 크면 역시 또 뭐하게 돼? 걸려. 알겠죠? 5초만 버티면 돼요. 그게 뭐다? 부정칭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이게 인칭 대명사였고요. 자 지시대명사가 들어가요. 지시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았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 이 그 저 이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품사 통용. 품사 통용 뭔지 아시죠?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가 뭐한 거? 다른 거야. 그래서 이 그 저는 뭐하고 뭐 싸움이지? 대명사와 관형사 싸움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너무 쉽잖아. 뒤에 뭐가 붙냐 안 붙냐? 그렇지. 조사가 붙으면 대명사가 되고 조사가 붙지 않고 오른쪽에 체형 꾸며주면 뭐가 되겠어? 관형사가 되겠지. 이 정도 난도면 한 2, 3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 그저가. 그쵸? 이 그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그저 같은 경우가 이제 거리감이거든. 여기 거기 저기. 그러니까 보통 이거 여기 이러면 누구랑 가까운 거야? 화자랑 가까운 거고. 그치? 거기 그거 이라고 하면 보통 청자랑 가까운 거. 그 다음엔 저기 저것 이러면 뭐가 돼? 둘 다 먼 거. 그래서 보통은 이 그 저. 이렇게 외워요. 대명사와 관형사 모두. 그래서 거리감을 묻는 문제가 행정직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야 철수야 이 옷 입어봤어? 누가 들고 있는 거야? 화자가 들고 있으니까 이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 관형사이지만. 알겠죠? 그랬더니 이제 영희가 뭐라고 받아야 돼? 아 그 옷은 아까 입어봤어.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 그래? 그렇구나. 저 옷은 어때? 몇 벌 나온 거야 지금. 두 벌 나온 거야. 그리고 저 옷은 어디 있는 거야? 둘 다 멀리 있는 거지. 그렇게 거리감도 한번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미지칭 부정칭은 이거 되게 쉽잖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니네 집이야? 모르니까 어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야? 미지칭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이 예시 들거든요. 여자친구가 청바지를 사겠대. 그래서 남자친구가 따라갔어. 아침 10시에 가게가 문 열었어. 백화점이. 오후 4시까지 아직 못 샀어. 그 정도 버텼으면 남자 잘한 거야. 인정해 줄 수 있어. 그치? 화가 났어. 입구 벗은 건 백 벌이 넘어. 어금니 깎여물고 그러지? 청바지 선대만. 왜 안 서냐? 빨리 서. 빨리 서. 여친구가 뭐라고 그래?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살지 모르겠어. 환장하는 거지. 남친구가 어금니 깎여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 사는 거야. 아무거나. 그게 그거지. 이해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불정칭, 미지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인칭 대명사가 훨씬 더 존재감은 있어. 되셨지? 자, 이게 대명사. 명사를 뭐 한 거야? 대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평소에 대화할 때는 대명사 쓰시는 게 나아요. 네. 이건 진짜로 내가 얘기했던, 기본 수업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거 진짜 리얼이거든. 혼자 돈까스집에서 돈까스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여자가 왔더라고. 남자애가 우리 미영이 뭐 먹고 싶어요? 여자의 뭐라는 자랑? 미영이 돈까스 먹고 싶어요. 우리 미영이 돈까스 먹고 싶어요? 네, 미영이 돈까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칼과 포크를 찌를 뻔했어. 아, 진짜야. 왜 돈까스를 먹을 때 칼과 포크를 준지 알겠더라고. 정말 이렇게 들고 갈 뻔했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쁘고 2인칭 있잖아. 자기야. 자기는 뭐 먹을 거야? 나는 뭐 먹을 거야? 이 정도 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미영이 돈까스 먹고 싶어요. 네, 미영이 돈까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야, 이게, 이러면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겠구나. 진짜로. 정말 봤다 하니까. 되게, 와, 정말 특이했어. 정말. 그 특이한 학생도 있었고, 두 번째, 우리 외래협회교법 할 때, 루즈 할 때 한 얘기거든. 이것도 내가 진짜 봤어. 걔네들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래서 아가 좀 멋을 냈어. 직장하는 애들인 것 같아. 직장생활인 것 같아. 근데 여자애가 올리브영에서 막 바르고 있는 거야. 뭐 바를까? 어떻게 좋을까? 막 이랬거든. 남자가 상남자야. 와, 뭐라는 줄 알아? 비싼 거 사. 내가 먹을 건데. 내가, 뭐라고? 비싼 거 사. 내가 먹을 건데. 막 이러는 거야.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 근데 여자애가 뭐라 그래? 이 지랄은 나? 진짜. 여러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겁나 많아. 진짜야.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진짜. 오! 좋아, 그런 말? 물론 개 취일까, 이것도? 그치? 개이 취일 수도 있겠지만, 어우, 난 정말 싫더라. 이게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 어우, 나 이상하더라고. 진짜. 자다가 그 생각하면 닭살 쫙 돋아요. 진짜로. 미친 거지. 자, 요게 대명사였던 거니까, 요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수사 들어갈게요. 수사야. 수사, 수사. 수사는, 음, 일단 1단계는 되게 쉬워. 1단계가 바로 뭐하고 뭐 싸움이 될까? 수관형사와 수사 싸움은 제일 쉽지. 이게 난도 1자리야. 난도 1자리, 뭐 양수사, 서수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거.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이잖아. 이건 이제 난도 1자리야. 왜냐하면 뒤에 뭐가 붙냐, 안 붙냐. 조사가 붙냐, 안 붙냐가 되니까 수사, 수관형사는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게 수사와 뭐 싸움이 있어, 또. 명사 싸움이 있는 거지. 수사와 명사 싸움이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뒤에 조사는 다 붙잖아. 그때는 되게 쉽잖아. 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더 쉽게 말할까? 자식을 지칭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저는 우리 첫째예요. 이렇게. 넌 둘째니? 셋째니? 이런 식으로. 이해가? 순서가 자식을 지칭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갈 수 조금 어려워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가 계속 숫자가 넘어갔을 때, 10단위가 넘어갔을 때, 그치? 수사면은 리을을 뭐하고, 빼서 뭘로 적고, 열 둘째, 열 둘째라고 적고, 명사는 뭘로 적고, 열 둘째로 적어서 쓰임도 봐야지. 수사 자리인데 열 둘째 들어가서 명사 쓰면 안 되는 거고,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열 둘째 들어가서 수사 쓰면 안 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죠? 들어오는 봤지? 알고 계셔야 돼. 그 얘기, 알겠죠? 10단위가 넘어갔을 때, 오케이. 그리고 단독으로 쓰이는 명사도 있죠. 무엇보다? 우선하여라고 하는 첫째가 있어. 사전 찾아보면 예시 뭐 나와?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돼. 두 번째에도 늘어났더라. 예시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와 나는 첫째로 말이 안 통해. 그게 무엇보다 뭐 해서? 우선하여라고 하는 뭐가 된다? 첫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는 남도가 되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일단은 지금은, 일단 그건 뒤에 가서 문제 풀도록 하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알겠죠? 뒤에 뭐 붙냐 안 붙냐? 조사 붙냐 안 붙냐. 이해 됐죠? 작년 군무원 뭐 나왔어? 둘째 며느리인가? 첫째 며느리인가. 너가 나왔잖아.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뒤에 뭐 붙지 않아요? 조사 붙지 않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뭐 꾸미고 있었어? 며느리 꾸며잖아. 품사 뭐라는 얘기야? 수, 관형사가 되는 거지. 아셨죠? 그 얘기였어요. 그게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이에요. 용언은 할 얘기가 많죠. 용언은 할 얘기가 많죠. 자, 뭐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서술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몇 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세 개죠? 동사가 오면 어찌하다? 형용사가 오면 어떠하다? 서술격 조사이다가 오면 무엇이다? 그래서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동사하고 형용사. 어간과 어미. 형태 변하는 거니까 활용. 맞죠? 그리고 다를 붙이는 게 뭐다? 기본형. 이건 진짜 기본 수업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경우의 수를 항상 들고 들어가면 되게 편해요. 경우의 수.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면 뭐가 편하냐면, 잠이 잘 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는 걸 알잖아. 그치? 내가 용언을 공부를 했는데, 아, 이게 달까? 더 공부할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아, 용언은 동사하고 형용사,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 다음에 뭐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진짜로.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이거 다 알았으니까 괜찮네? 문제 풀 수 있겠네? 그럼 잠이 잘 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도, 이게 다 한 건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다 단가? 이러면 잠이 안 오지.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건데, 용언은 이렇게 세 가지.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친절한 문제, 불친절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친절한 문제. 밑줄 친 단어가 동사인 것은, 밑줄 친 단어가 형용사인 것은, 되게 친절한 문제야. 또는 본용언인 거, 보조용언인 거, 규칙인 거, 불규칙인 거, 되게 친절한 거야. 불친절한 문제. 밑줄 친 용언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 그건 뭐요? 경우의 수가. 동사 형용사인가? 본용언, 보조용언인가?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셋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1단계. 동사하고 형용사야. 동사는 뭐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알고 계시죠?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시재가 뭐가 된다? 현재야. 맵다, 현재야. 예쁘다, 현재야. 근데 먹다, 시재 없어. 그치? 형용사는 기본형이 뭐가 된다? 현재, 시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사형에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도 몇 개 써먹어요? 제 책에도 한 대여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써먹는 거는 이거. 현재, 시재, 선어말음이 는이나, 뭘 붙이는 거야? 니은을 붙일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먹다는 뭐가 되는 거야? 먹는다가 되니까 동사가 됐는데, 예쁘다는 뭐가 안 되지? 예쁜다가 돼야 돼.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행정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젊다와 늑다가 있어요. 젊다는 여러분, 뭐가 불가능할까? 젊는다가 돼야 돼, 안 되니까 뭐야, 품사가? 형용사야. 근데 늑다는요. 늑는다가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걔는 뭐야? 동사가 되는 거야. 되게 슬픈 말이야, 이거. 우리 3주 차잖아. 3주만큼 늙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되게 표정이 약간, 뭐 이러면 약간 20대. 약간 20대. 여유 있어. 이런 거고, 이러면, 이러면 앞자가 3. 거기서 꺾여서 뭐 한 3, 4, 3, 5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웃음, 방금 안 웃어, 아예. 이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로. 어쨌든 늑다, 늑는다가 되니까 뭐야? 동사야. 근데 한 가지 짜증나는 거는 17년도에 품사가 바뀌었어. 잘생기다, 잘나다, 못생기다, 못나다, 낙다. 그 새끼들은 안 돼. 잘생긴다, 잘난다, 그치. 낙는다,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뭘로 바뀌었어? 동사로 바뀌었어. 그건 따로 킵해놔야지. 외울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건 이따가 책에 프린트에 있을 거야.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현지시제 선어만 원이 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야. 우리 프린트 라, 이제 라 보는 거야, 라. 이것도 다 중에서 관영상어미, 는 붙일 수 있으면 동사고 아니면 형용사잖아.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맞춤법 문제. 그치? 알맛은이라고 쓰고 걸맛은이라고 써야 되는데 알맛는, 걸맛는 하면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알맛다, 걸맛다가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거든. 형용사하기 때문에 관영상어미, 는이 붙으면 안 돼요. 이거는 동사형사 싸움이 아니라 그걸 알고서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거는 맞춤법 문제야. 그치? 그래서 알맛은, 걸맛은으로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거 맞춤법 문제가 되는 거고 목적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두 번째 써먹는 게 이거야. 명령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고 명령이 안 되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돼. 형용사 명령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기본 수업 처음 들을 때 여러분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명령문이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가 되게 너무 어려웠잖아. 건강하세요가 왜 명령이지? 그치? 근데 기억하시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오 건강하게 건강해라 이런 게 뭐가 되는 거고 비격식체에서 명령이 되는 거고 그치? 건강해요 건강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해요체와 해체의 뭐가 되는 거야 비격식체잖아 명령이야. 알겠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세요 예뻐지세요 다 안 되는 거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예뻐지세요 빠악 얼마나 좋아 그치? 일주일 만에 예뻐지잖아. 안 되는 거야. 뒤에 항상 뭘 붙여주는 거야? 동사를 붙여주는 거야.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치? 예뻐지길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새해 때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왜 되냐고 이거지. 기분형 뭐겠어? 받다. 받아라. 받는다가 되잖아. 동사야. 동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명령할 수가 있다.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동사는 명령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명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아 안 해놨네. 천천히 갈게요. 아까 동사가 움직임이라고 했고 형용사가 상태 성질이야. 그치? 동사 중에서도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지? 상태 성질 동사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여러분 동사인데 명령이 안 돼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흐르다, 피다 이런 게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얘네가 동사인 이유는 흐른다, 핀다는 돼요. 근데 흘러라. 강물 보고 흘러라, 흘러라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꽃을 보고 펴라, 펴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령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0% 동사가 명령은 안 돼요. 이런 상태 성질 동사는 명령이 불가능한 거지. 오케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만 뭐가 가능하다? 명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하고 형용사 구별할 때는 제일 많이 써먹는 건 아무래도 그거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다, 는다를 붙일 수 있으면 뭐가 되고 동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그 얘기야. 알겠죠? 거기서 여러분이 헷갈리고 가끔 질문하는 게 예쁘다가 형용사죠. 오, 근데 예뻐진다는 되지 않아요? 예뻐진다. 예뻐져라. 이미 걔는 동사로 바뀐 애잖아. 뭔 말이야. 지금 예쁘다가 노는 게 아니잖아. 예쁘다, 예쁜다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다 뭐 붙은 거야 지금 여러분. 어지다 붙어서 뭐가 된 거야. 피동으로 바뀐 거야. 동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예뻐지다가 동사고 기본형이 예뻐지다야. 그래서 이제는 예뻐지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야. 그러니까 예뻐진다, 예뻐져라,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이미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어지다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동사로 바뀐 거야. 알겠죠? 예쁘다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예뻐지다 갖고 놀고 갑자기 놀고 있잖아. 아셨지? 그래서 얘는 예쁘다는 형용사가 되고 예뻐지다는 뭐야 이제? 동사로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크다가 있어, 크다가. 크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편의상 수업할 때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한 8대 2? 9대 1? 9대 1에서 8대 2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90에서 80%는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야. 압도적으로 형용사가 많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성장하다, 자라다. 그것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 무럭무럭 큰다. 이면 뭐하고 있는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고 와, 얘는 키가 크다 하면 뭐야 지금? 큰 상태야. 그럼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지. 문제 바꿔볼까? 철수야. 네. 너 크면 뭐 할 거야? 어떤 의미야 지금? 그렇지. 성장하면, 자라면 뭐가 될 거야라고 물었던 거야.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삼촌 안녕하세요. 어이 새끼 키 왜 이렇게 컸어? 너 키 언제 컸지? 네가 그렇게 키가 컸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큰 거잖아. 뭐요?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시장은 앞으로 클 가능성이 높은 아주 블루우션입니다. 클 가능성이 있대.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성장하다, 자라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얘기.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게 아까 방금 예쁘다, 예뻐지다하고 똑같은 얘기야. 뒤에 이힐이기. 그렇지? 이런 게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로 바뀌는 거지. 넓다, 형용사입니다. 넓히다, 희가 들어갔지. 그럼 뭐가 된 거야? 동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넓힌다, 넓혀라, 돼야 하는데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중피동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희가 피동 접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중피동이 안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동사로 뭐 한 거야? 이미 바뀌었어. 그렇지? 교실이 박다, 밝히다. 바뀐 거야. 박다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고. 밝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 그렇지? 동사로 바뀐 거야. 그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했네. 아지다, 어지다. 그렇지? 예쁘다, 예뻐지다. 그래서 난 네가 좋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데 좋다에다가 아지다 붙어서 좋아지다 하면 뭐가 된다? 동사로 바뀐 거지. 그래서 좋아진다. 좋아져라 할 수 있잖아. 바뀐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 있고 동사하고 형용사가 이런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가 되게 뭐하지? 뭐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빡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문학, 우리 땐 국문학이라고 하죠. 우리 땐 국문학 전공하는 애들 중에서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이런 거 품사 쪽으로 논문을 쓰거든. 그 품사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논문의 주제가 뭐하고 뭐야? 동사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 경계가 뭐하기 때문에? 뭐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품사 쪽 이렇게 논문 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저처럼 막 시 쓰고 이런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달라요. 그래서 문법과 관련된 막 논문 쓰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중에서도 중세 문법 쓰는 애들은 하나같이 안경 쓰고 있고요. 나랑 안경 다르더라고. 걔네는 공부하는 안경이야. 나는 노는 안경인데 달라. 걔네들은 막 이렇게 다니는 있어요. 지금 뭐 할까 걔네들. 그렇지? 박사 밟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품사가 어려워. 쉽지가 않아. 동사하고 형용사가. 아셨지? 이따가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품사 수사 책에 있지. 프린트 있지. 잘생기다 잘나다 못생기다 못나다. 낙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다. 동사로 바뀌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끝. 두 번째야. 본용원과 보조용원 볼 건데 자 일단 칠판 보고 이해부터 먼저 하실게요. 본용원은 되게 쉽게 말할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본용원이 되고 보조용원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본용원 뒤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애가 뭐가 된다? 보조예요. 쉽게 말하면 뜻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자 칠판 봐봐. 농구를 하고 싶다가 되는데 농구를 한다는 돼야인데 되잖아. 그런데 농구를 쉽다는 돼야인데 안 되지. 이게 본용원 보조용원 파악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야? 분리해 보는 거야. 농구를 한다는 되지만 농구를 쉽다는 돼야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본용원 얘는 뭐가 된다? 보조용원이 되는 거야. 간단해. 두 번째도 한 번 볼까? 편지를 쓰고 있다도 마찬가지거든. 편지를 뭐 한다는 가능할까? 편지를 쓴다는 돼요. 하지만 편지를 있다 하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뒤에다가 설을 붙여보는 거야. 설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봐봐. 있는 걸 까먹었어. 촛불이 꺼져간다. 철수가 물건을 들고 간다거든. 잘 봐. 촛불이 뭐 하다는 가능하지? 꺼지다는 되지. 그럼 얘는 본이야. 그런데 촛불이 간다 돼야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본 보조가 된 거야. 그런데 봐. 이거 봐봐. 철수가 물건을 뭐 했을까? 들었지. 철수가 물건을 들었어. 그리고 철수가 뭐 하고 있을까?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본 본이 된 거야. 다시 촛불이 꺼지다는 되죠. 본용원이야. 하지만 촛불이 간다는 돼야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보조야. 철수가 물건을 들었어. 말 되지. 그리고 철수가 어딘가 뭐 하고 있어? 가고 있잖아. 말 되지. 그래서 본 본이 된 거야. 하나 더. 장군이 적을 막았어. 되지. 그런데 장군이 적을 내었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본 보조야. 철수가 이름을 뭐 했을까 지금? 적었어. 그다음 뭐 했을까? 이름을 냈잖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본 본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분리해보는 거. 두 번째 방식은 설을 넣어봐. 설을 넣었을 때 적절하게 연결이 되면 본본이 되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본 보조가 되는 거야. 봐봐. 꺼져서 간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본 보조야. 그런데 들고서 간다는 돼 안 돼. 됐지. 그래서 본 본이 된 거야. 오케이. 막아서 내었다. 안 되잖아. 하지만 적어서 내었어는 돼 안 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본 본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1단계야. 그런데 이게 풀다 보면 여러분이 솔직히 말할게 한 10%에서 20%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한 거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 버리다야. 버리다. 그래서 내가 모이고서 항상 내는 문제인데 천천히 봐봐. 쓰레기를 쓸어버렸어. 쓰레기를 쓸어버렸어. 분리해봐. 쓰레기를 뭐 했어 지금? 일단 쓸었어. 그 다음에 뭐 했을까? 버렸어. 그러니까 본본이야. 그치? 그런데 봐. 철수가 창문을 깨뜨려 버렸어. 철수가 창문을 깨뜨린 다음에 아이고야 해가지고 버린 거야? 아니라고. 그치? 걔는 여러분 앞에 있는 본용원을 뭐하는 거야? 강조하는 보조용원이야. 내가 다 먹어버리겠어. 문제 다 풀어버리겠어. 이런 거. 무서운 말.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 다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지? 그런 거랑 좀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건데 잘 봐봐.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이게 왜 어렵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천천히 있다 같은 경우가 여러분 9대 1이거든요. 9대 1? 말이 좋아 9대 1이지 한 95대 0.5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있다는 90% 이상이 뭐야? 형용사야. 그런데 동사가 있어. 그치? 그런데 몇 개가 있냐면 일단 크게 세 가지야. 집에 있어라. 명령할 수 있는 거. 철수가 오늘 집에 있는다고 했어. 그치? 있는, 는, 는, 는 들어갔잖아. 있는다고 했어. 동사. 제일 어려운 거.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야.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잖아. 동사야. 오케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동사거든. 이거 제외하고는 싹 다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야. 잘 몰라도 돼. 그냥 다 형용사야. 오케이. 보조 용원 있다는 보조 형용사가 있어 없어? 없어. 100% 보조 동사만 있어. 그런데 한때는 이 앉아있다. 아 어 있다가 보조 형용사 아니야? 라는 논란도 좀 있었어. 왜 그럴까? 얘는 진행의 의미지. 얘는 상태의 의미야. 완료의 의미야. 완료니까 뭐야?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야. 봐봐. 철수가 의자에 앉아있다인데 선생님 철수가 의자에 앉았다 되잖아요. 어 맞아. 그런데 철수가 의자에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거 아니야. 철수가 의자에 앉았다가 중요한 거지 철수가 의자에 있다가 아니야. 똑같아. 철수가 침대에 누워있다도 마찬가지야. 걔네들도 다 보조 동사로 쓰인 거야. 보조 동사. 그래서 보조 동사로 쓰이는 있다는 100% 뭐만 있는 거야? 동사만 있는 거야. 보조 형용사 없어. 알겠죠. 가고 있다. 먹고 있다. 풀고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다 뭐야? 보조 동사가 되는 거지. 보조 형용사가 아닌 거야. 알겠죠. 다만 얘는 진행. 얘는 완료. 그치. 완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보조 동사가 끝. 정리가 된 거지. 오케이. 끝.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 본용원하고 보조 용원을 구별한 다음에 품사 싸움에서 제일 끝판왕이 이거야. 진짜 품사 문제에서 제가 제일 어렵게 낼 때가 바로 이 문제예요. 보조긴 보존인데 그 보조가 동사냐 형용사냐 그 싸움이잖아. 그치. 일단은 여러분 봐봐. 1단계는 뭐냐면 봐봐. 아까 마가 내었다라고 할 때 본용원 보조 용원이죠. 9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 뭐냐면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라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에 의미가 있고 그치. 명령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보조 동사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보조 형용사야. 그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봐봐. 농구를 하고 싶다 할 때 얘가 보조라매. 그런데 심는다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들고 꺼져 간다라고 할 때 이거는 보조긴 합니다만 간다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이게 90%야. 그리고 이제 외울 게 이거야. 안타 못하다 하다는 외워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 이 세 가지는 앞에 오는 본용원의 품사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품사 앞에 본용원이 동사하면 이 새끼도 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뭐 하는 거 외우고 들어가는 거지. 평소에는 잊고 있어도 돼. 달리다가 동사니까 이 새끼도 보조 동사야. 그런데 넓다가 형용사니까 얘도 뭐야.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그렇지. 오기는 한다. 동사 동사 보조 동사 예쁘기는 하네. 형용사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품사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냈으면 진짜 이건 끝판왕까지 간 거야. 뭐 이런 문제가 나 있어 싶을 정도로 뭐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마 문제 내면 모르고 풀린 학생들도 꽤 상당수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구별한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품사 수정이에요. 뭐뭐 빠지다 뭐뭐 터지다 뭐뭐 생기다 요게 이제 역시 뭐야 보조 형용사에서 뭘로 바뀌었다. 보조 동사로 바뀐 거야. 요건 좀 그래도 괜찮았어. 뭐 늙어 빠진다 상태가 썩어 빠졌어 물러 터졌지 불어 터졌지 굶어죽게 생겼어 발각되게 생겼어 이렇게 보조로 쓰였을 때 다 뭐야 품사가 동사로 뭐했다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존재감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늙어 빠진다 물러 터진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뭐야 동사거든. 얘네들은 조금 아까보다 잘생긴다 못난다 보다는 훨씬 더 동사로 바뀐 게 좀 매끄럽지 그치 여기까지가 여러분 동사하고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형용사가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럼 우리가 벌써 여러분 두 개를 끝내긴 한 거야 동사 형용사 구별했죠 두 번째가 본용원과 보조용원 구별했죠 자 세 번째예요 이제 뭐야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규칙하고 불규칙하고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했을 때 형태변화가 있냐 없냐 물론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형태가 변하잖아 근데 그거는 활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활용을 할 때 원래 어근이나 원래 어미의 모습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 얘기거든요 오케이 예를 든다면 묻다 묻다가 있거든 그치 자 이 묻다야 얘는 빵에 묻다 묻고 묻은이 묻어서 묻어라 해서 이 어간 묻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야 규칙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질문하다 묻다는 뭐가 돼 물 어 라고 해서 뭐가 된 거야 디귿이 리울로 뭐 했어 변했잖아 이게 진짜 기초적인 거야 공부가 됐을 때 아 디귿이 리울로 변하니까 어간이 변하는 디귿 불규칙이군 이거는 나중에 얘기가 되는 거고 1차적인 거는 변했잖아 변했잖아 그럼 뭐요 불규칙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규칙 불규칙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옆에다가 기본형 쓰고 들어가는 거야 기본형을 써야 이 새끼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 변한 상태로 불규칙 나오기도 하지만 안 변한 상태로도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형을 쓰시고 우리가 뭐 해봐야 되고 계속 활용을 시켜보는 거지 그랬을 때 어 없어지네 뭐가 변하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불규칙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고 얘도 봐봐 굽다도 마찬가지야 구어가 됐어 그치 일단 공부는 이따가 공부니까 비읍이 우로 변하는 건데 진짜 시험 문제 풀 때에는 비읍이 사라진 거네 라고 봐도 금방 풀 수 있지 문제 풀 때인데 괜히 막 심각하게 비읍이 우로 변했군 우로 변하고 오케이 어 합쳐져가서 월가 됐어 정확해 이건 미친 짓이지 문제 풀 때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냥 어 비읍 없네 비읍 없네 없네 비읍 불규칙이네 이게 제일 빠른 거지 문제 풀 때에는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형태가 변하면 불규칙 안 변하면 규칙이야 그런데 외워야지 형태가 변하는데 규칙으로 인정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자주 나오는 거야 형태가 변하지만 규칙이니까 첫 번째가 무탈락 으탈락 그치 으탈락이야 으탈락 그래서 쓰다 써 뜨다 떠 담그다 담가 그치 끄다 꺼 치르다 치러 모으다 모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탈락이야 으탈락이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어 규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탈락 리을 탈락 그치 불다 부니 울다 우니 멀다 머니 이런 식으로 리을 탈락 얘네들도 역시 뭐가 된다 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형태가 변했지만 뭔 얘기인지 아셨지 그거야 그리고 여러분 틈새 문제 요거는 이제 맞춤법 문제지 그치 뭘로 적히면 틀리는 거야 담궈 친구 누구 있어 잠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기본형 담그다 잠그다가 되는 거니까 으탈락돼서 담가 잠가가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으탈락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맞춤법 문제도 풀 수 있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와서 다시 들어갈 건데 형태 변화가 없으면 뭐가 돼 규칙 변하면 뭐가 된다 불규칙 단 형태가 변했지만 으탈락과 리을탈락은 규칙 불규칙 규칙이 되는 거야 여기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누구는 변하는데 규칙이고 누구는 변하는데 불규칙이고 뭔 소리예요 싹 다 변하니까 변하는 게 규칙인 거야 누구는 탈락이고 누구는 안 탈락이면 이게 예매하잖아 얘네들은 싹 다 으탈락이거든 오히려 으탈락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다 을탈락해 다 리을탈락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변하는 새끼도 있고 안 변하는 새끼도 있고 이러니까 변하는 걸 뭘로 가자 불규칙으로 가는 거고 안 변하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지 그런데 이 새끼들은 다 변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지 이해됐죠 그 얘기야 수영장에서 정장 입고 있으면 불규칙이잖아 맞잖아 지금 여기서 누가 수영복 입고 있으면 걔가 불규칙이잖아 어울려야지 이해돼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씩 와서 본격적으로 규칙 불규칙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